응 나 퀸카 노래 좋아해 같이 출래? 어? You wanna be the queen car I'm the queen car shell 안녕 안녕 나는 버즌넷 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설윤아야. 안녕! 안녕! 나는 인천 장도초등학교 다니는 4학년 오해원이야. 반가워. 반가워. 나는 쌍문초등학교 4학년 1반 한윤아야. 난 2반이야. 2반이야? 오 옆반이네. 어 근데 난 쌍문동 안 살긴 해. 아... 이름이 뭐야? 어 장하준이야. 하준이라고 불러도 돼? 어. 오케이! 나는 윤리진박모로. 네? 박진도 돼. 박진내 한국 이름. 박진내? 박진! 박진? 응. 두 글자야. 사투리 있어? 사투리? 사투리! 잘 모르겠어. 오케이. 넌 MBTI가 뭐야? 우와 MBTI? 나 ISTP야. 너는? 나 ENFP야. 그럴 거 같았어. 너는 별명이 뭐야? 별명? 나는 공주야. 와우. 공포의 주둥아리. 와우. 세다. 너 좀 나랑 같은 결이구나. 나 조마거든. 그게 뭐야? 조폭 마누라야. 어? 내가... 깡패 아니야? 어. 그... 나쁜 애들 보면 솔직히 혼내줘야 되는 거 알지? 응. 약간 그런 느낌. 아... 너 어디 살아? 파주. 파주. 파주에... 유국이 그... 어... 무덤 있거든. 어. 나 최근에 한국에 왔거든. 미국에서 왔어? 아니 나 호주. 영어 잘해? 어... 조금? 진짜? 하이. 하이. How are you today? 어... Not bad. 음... What's your first impression of me? 네? I can understand. 어... 잘하는데? 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5학년인데 우리. 아직 시간 많아. 배울 시간. 아 그런가? 근데 너 친구들이랑 친해? 초등학교에서. 어 나 친해. 오... 근데 많이는 없고 많이는 친한 것 같은데. 아 진짜로? 응. 너는 친구 많을 것 같아. 많아? 응 맞아. 많아. 역시 공수. 응. 뭐하고 놀아? 쉬는 시간에 피고랑 리코더 연습. 피고 잘해? 나 피고 완전 잘하거든. 다음에 피고 한 번 하자. 1대1로? 하하하하. 나. 수비는 누가 해? 친구 많으면 뭐하고 놀아? 막 춤추고 놀아. 춤추고 놀아? 요즘 유행하는 춤이 뭐 있어? 응. 나 퀸카 노래 좋아해. 같이 출래? 어? 앉아서 앉아서. I am a queen car. You wanna be the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I'm a queen car. Take off for a... 이거 맞겠지? 너 틱톡 좀 했구나? 나 틱톡 안 하는데. 아, really? 그거 말고 또 좋아하는 노래 없어? 음... 영담 스튜피드? 아니... 아니면 손오공 이런 거 좋아해. 나 그거 춤도 알아. 진짜? 어. 영담 스튜피드 영담 눈이 원은 해 원은 해 원은 해. 엠믹스는 어때? 난 요즘 좋더라고. 엠믹스? 응. 남자 아이돌이야? 여자야. 아, 그래 나... 되게 웃겨. 한 번 나중에 찾아봐봐. 아이돌 웃겨? 응. 그래? 그리고 거기에 핑크머리 여자가 있는데 어. 내 최애야. 그렇구나. 응. 근데 호주는 살기 어때? 호주! 너는 혹시 인터넷 많이 해? 꽤 많이 하는 거 같아. 아, 진짜? 막 그런 거 봐. 쇼츠 같은 거? 어, 쇼츠, 쇼츠. 그 쇼츠에 두 개 보는데 왜 30분? 어, 어. 계속 뭐 재밌는 거면 계속 똑같은 거 계속 보게 돼가지고. 맞아, 맞아. 어, 보긴 보는데 요즘에 시간이 안 돼서 잘 못 봐. 뭐 하느라 바빠, 요즘에? 어, 숙제. 아, 역시 5학년은 진짜 공부 안으로 바쁘지 맞아. 나도 그래, 둔충초해서. 쇼츠! 아, 쇼츠. 나 쇼츠 그냥 되게 넘기듯이 봐서. 지금 이게 제가 엄마가 해낸 잠금 때문에 꺼져가지고 노래밖에 안 되거든요. 너도 잠금 해놔? 나 우리 아빠가 나 휴가권 많이 한다고 해놨어. 비닐 번호를 모르겠어. 엄마가 안 알려줘. 나는... 아니야. 이런 거 봐야 해도 되나? 예. 고마워. 헉! 이거 봐도 되나? 이거 차린 건 줌풀도 없지만 너 봐도 돼? 아, 내 친구도 줬는데? 아, 그렇구나. 나도 하나 줘도 돼? 이거 클릭하면 아마 재생될 거야. 알았어. 어제 개그에 진심인 오해원? 호황 사람들은 어떻게 웃어? 호황황, 호황황. 이 엔믹스 오해원이 나랑 이름이 같아서 내가 되게 좋아해. 아, 그래? 무슨 사이야? 고맨 나 사이. 고맨 나 사이. 웃기다. 나도 쇼츠에 떠서 봤어. 오, 고마워. 너 팔이 정말 길구나. 고마워. 너 진짜 고마워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건 진짜 좋은 건데. 고마워. 고마워. 너 학교에서 가창시험 본 적 있어? 나 한 번 있어, 딱 한 번. 난 한 명씩 나와서 교가를 보고. 교가 뭐야? 서해 바다 힘찬 물결 밀려오는 곳. 너 왜 이렇게 노래 잘 불러? 진짜? 너 진짜 좋은 친구다. 나 근데 사실 노래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최근에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것도 나갔었어. 어떻게 됐어? 음, 좀 잘 된 것 같아. 한 번 보여줄까? 웃지 마, 알겠지? 오케이.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마. 비밀이야. 나도 좀 부끄러워. 와, 잘 부른다. 진짜? 어. 고마워. 나 이렇게도 잘 못 불러. 와, 진짜 잘 나온다. 나 이런 느낌이면 좀 뿌듯할 것 같아. 진짜? 어. 어. 감동. 감동. 나 사실 그때 정말 긴장 많이 했었거든. 티났어, 영상에서? 아니. 잘 숨겼나 봐. 그럼 또 다시 가는 거야? 응, 계속, 계속 해야 돼 이제. 화이팅. 고마워. 잘해야지. 나는 근데 학교에서 밴드부라는 걸 하거든? 밴드? 응. 나는 노래를 맡고 있어. 잘하나 보네. 어떤 노래 좋아해? 내가 아주 짧게 불러줄게. 아는 노래라면. 샷건의 지평성? 그거? 그거 들려줘. 잠깐만, 가사를 생각해 볼게. 응.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나스러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크. 떨린다, 이거. 이거, 이거 너가 불렀었어? 아이고? 아니. 아니, 아니. 어때? 괜찮아? 너무 잘해. 고마워. 파이팅 해야지 불러줘. 어, 나 완전 잘하지. 한 소절. 파이팅 해야지. 파이팅 해야지. 잘한다. 어, 정말? 음, 그럼 내가 하나 더 추천해도 될까? 어, 좋아. 아까 그 너가 보여준 거 중에 엔믹스 좋아한다 했잖아. 어. 엔믹스 55 해줘. 그거 되게 어려운 노래 아니야? 해줘. 해줘. 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체크아웃. 팝콘은 zero cock. 빠진 건 없지, 컴인. 발창을 끼고 set down. 꽃 터지는 탄성. 어때? 내가 여기는 가사를 외웠어. 정말? 어. 너 진짜 천사 같아. 너 진짜 천사야. 친구들 앞에서 하면 어떨 것 같아, 그 노래? 응, 그냥 많은 사람들이 나를 느껴보니까 시선이 느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 응. 나는 방금 노래 부를 때 응. 좀 떨렸거든, 사실. 응. 너는 시험 볼 때 어. 안 떨렸어, 그래서? 엄청 떨렸지. 그래도 떨렸지. 막 목도 막... 목소리가 덜덜덜 떨리지. 근데 우린 왜 그렇게 떨릴까? 어, 만약에 하다가 삐사리가 나면은 너무 창피할 것 같아. 창피해서? 너는 그러면 평소에 뭐에 자신감이 없어? 노래, 노래. 노래에 제일 자신이 없어? 응. 너는? 너는? 나? 나는... 그냥... 자신감이 별로 없어. 아, 자신감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어. 고마워. 너는 잘 하고 싶은 것 같은 거 뭐 있어? 노래랑 춤을 잘하고 싶어. 너 근데 노래는 이미 잘하잖아. 정말? 어. 나는 좀 특이한 게 나는 노래를 조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상하게 노래를 할 때 자신감이 떨어질 때도 있는 것 같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해, 근데 자신감. 맞아. 근데 가수 되면 뭐 하고 싶어? 사람들이 우리 노래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노래도 만들고 싶고 막. 작곡하는 게 안 어려워? 아직까지는 조금 자신이 없지만 좀 더 자신이 생겨서 나도 곡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잠시만. 잠시만. 왜? 어떤 일 있어? 옆에? 전화 왔는데 무무부러 왔긴 하는데 진동을 잃어서. 괜찮아? 응? 무무면 해야겠다. 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꿈이 뭐야? 많아. 오, 많은 건 좋지. 어, 내 꿈은 응. 판사, 검사, 변호사, 과학자, 유튜브 크레이트에 다섯 가지. 이게 다섯 가지면 뭐. 근데 그거를 다 할 수 있을까? 진짜 하고 싶은 거면 난 너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나도 지금 노래 연습하는 것처럼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응원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유나는 그러면 친구들 고민 잘 들어주지. 응. 근데 고민이 없어, 애들이. 진짜 부럽다. 고민이 없는 건 진짜 부러운 거 같아. 너는 고민 없지? 나? 응. 응. 근데 고민 많으면 안 돼. 그래서 나는 뭐 만약에 우울하면 행복한 척해서 넘겨버리고 우와. 자신감이 없으면 자신감이 있는 척해서 넘겨버려. 뭔가 그런 거 잘 안 말하는 스타일이구나. 맞아. 나 완전 속에만 담아두고 있어, 항상. 난 그런 거 다 털어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진짜 좋은 거 같아. 실제로 학교에서 우리 짝꿍 하면 어떨 거 같아? 맨날 손 잡고 팔짱 끼고 다니고 그럴 거 같아. 되게 편들어주고 그런 친구가 되어줄 거 같아, 너라면. 너 왠지 나랑 말 잘 토하는 거 같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내 말에 공감 많이 해주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친구가 필요해. 가수꾼 응원할게. 고마워. 고마워. 나도 너의 검사, 판사, 변호사,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학자. 꿈을 완전 응원하고 있을게. 알았어. 응원해줘서 고마워. 아쉽지만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아, 나 근데 있잖아. 어, 좋아. 뭐야?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어. 선물 있어? 어. 뭔데? 이게 뭐야? 응원해줘서 고마워. 먹을 거랑. 헉? 시링이야. 나 울고 싶어. 안돼, 울지 마. 까먹는 복숭아 젤리. 나 이거 진짜 좋아해. 고마워. 내가 이거 꼭 들고 다닐, 달고 다닐게. 어. 나는 준비한 게 없는데 어떡하지. 괜찮아. 오늘 만나봐서 너무 재밌었어. 나도 오늘 만나봐서 너무 재밌었어. 진짜? 게임보다 재밌어? 게임 요즘은 잘 안 해. 게임 요즘은 잘 안 해. 어. 그럼 학원보단 재밌지? 어, 학원보단 당연히 재밌지. 다행이네. 우리 꼭 이거 끝나도 좋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어. 이럴 때면 시간이 빨리 간다니까. 그니까, 이렇게 재밌는 거 할 때만 시간이 빨리 간다. 맞아, 맞아, 맞아. 이건 뭐야,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네, 안녕. 응, 재밌었어. 안녕. 안녕. 이거예요? 오, 귀엽게 생겼다. 잠시만. 혼나 뜨고 갔는데요. 그러게? 혼나 뜨고. 혜원아 재미있었어. 우리 꼭 다음에 또 보자.